첫 뉴스는 어제처럼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브리핑을 하고 전체 조망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뉴스는 우크라이나의 수소폭발 공격 도요타 수소차 탱크로 만들었다. 서방지원 유도탄이 모자라서 창의적으로 제조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군이 특정 지역에서 전선이 교착상태에서 반드시 소련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무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창발적으로 도요타 수소차의 여러분들 탱크를 중고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진지를 탈환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우크라이나는 정말 한국인들에게 강한 그런 인상을 심어줬죠. 자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전현희 씨 국가건익위원회에 근무했죠. 이분이 경남 통영 출신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아마 서울대 치대를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국회 과정에서 김건희는 살인자다 뭐 이렇게 외치던 그런 광경이 나와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오랜 세월을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이 참 자유로운 그런 국가지만 특히 기업에 대해서도 독점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엄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국무부에서 국어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초강수를 검토하는 수준이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자유분방한 나라지만 이렇게 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아마 적용을 하죠. 아마 이번에 벤스 글룹의 여러분 그 사건 정도가 터지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으면 다이물러 벤스가 여러분들 흔들릴 정도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조물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한국은 대충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또 중요한 기사들이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년 4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안세영 씨의 선배들의 빨래를 대신하고 방청소도 해왔다. 7년간 합숙훈련 꼭 이제 안세영 씨 끈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 문화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강론에서 제가 한번 별도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현이 김건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나오고 역시 경제 뉴스에서 톱 뉴스가 미국의 물가 뉴스니까 2%대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참 그런 게 중요한데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올림픽을 하고 나면 그런 일종의 행사에 대한 올림픽 참석을 앞두고 이제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그 다음 마친 다음에 또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문화체육부하고 아마 대한체육회하고 좀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안세영 선수 폭로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파리올림픽 해단식을 일방 취소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이렇게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이길래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좀 폼나게 뭐가 이런 시작도 있고 게임을 하고 그 다음 맞추고 나면 좀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그래서 시작 끝 시작 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달을 몇 개 땅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선수들 잔친상을 뒤엎은 체육회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모든 그런 올림픽이면 영어 표현으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까 시작 게임 마무리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생각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동화일보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보시지 않더라도 상황을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어쨌든 강론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 이야기대로 반쪽 광복절이 이제 된 거고 코로나 환자가 한 달 새 9배 급증해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근거한다 일찍도 근거하네요 정부 지금 이야기는 뭐 의사협회와 함께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여러분들 확산되가 나중에 정부가 두들겨 맞을 때가 되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염병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나오는 게 있고 여기 나오다시피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개월 만에 2%대로 근원 물가 지수도 43개월째 가장 최저수준이 됐다 뭐 여당 총선 백서 초안의 용산 책임론 이렇게 나왔네요 뭐 다 거짓말을 하니까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강복 79주년을 맞아 가지고 나라의 외형은 어마어마하고 먹고 살 만큼은 됐지만 참 나라의 정신적인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 통합 정도라는 이런 걸 보면 참담한 수준 정도가 된 거죠 여기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도 전부 거짓말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전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대통령도 거짓말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짓말 보건복지부 차관도 거짓말 교육부 총리도 거짓말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거짓말 총선 백서도 거짓말 그러니까 교육들을 다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참 불편하죠 그냥 둔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체가 거짓말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